네 안녕하십니까 채널 YC 온라인 오늘도 어김없이 YC 온라인 빌드를 찾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찾았습니다 여러분 YC 온라인 네 지금 볼 차기 참 좋은 날씨에요 불운 줄 지고 바람도 없습니다 네 오늘 오늘의 퍼포먼스는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 둘리를 빵구려고 했다가 소나기가 내리는 바람에 어 중단됐던 미션이 있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미션은 둘리 둘리 빵구기 미션을 할거에요 지난 미션을 클리어 하지 못해서 오늘 재조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둘리 빵구기 미션 리벤지 입니다 리벤지 과연 오늘은 제대로 빵굴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구요 그럼 YC 온라인 우리 둘리 설치한 장소로 가보실까요 네 여러분 YC 온라인 오늘 둘리 빵구기 미션 리벤지 준비했구요 YC 온라인 24미터 네이마르 존 에서 한번 구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리 빵구기 미션 둘리 빵구기 빵겨봐 둘리 빵겨봐 4주만에 펼쳐지는 빵구기 미션 입니다 둘리 리벤지 엉덩이를 셀룸 셀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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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만에 하니깐 다 까먹었어 아 이거 어떡해 미쳐 요소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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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만에 진행되는 둘리 빵구기 리벤지 스타트 잡수지 승리 вес rapidly 무수리 לס reproduci 주 stems Especially 무수나 우리kay 와 이거 진짜 아깝다 토트넘이 센스가 탈락 옛날 센스는 리그전 탈락입니다 탈락 마침 했어요 눈색 잘 어울리죠 아 아지만의 빵구기 미션 도전하겠습니다 올류폴리 지금 탈 것 같애 느낌이 엉덩이는 들어봐 엉덩이는 들어봐 엉덩이는 들어봐 슈 앜 Whats 포 끝 쪈 스퀘 롩 진 wilderness listeners 랩 랩 랩 랩 엉덩이를 셀록 셀록 아아악 엉덩이 엉덩이 랩 랩 툴 랩 랩 빨란 랩 랩 툴 잠시 호 랩 랩 한국의 사주 4주만에 둘리 빵구 미션 그대로 빵개 보겠습니다 여러분 4주만에 빵구 미션 시도를 해봤는데 각각 먹었어요 배먹는게 났어요 배만 넣어도 났지 각각 먹었어요 그래도 도전해보겠습니다 반송라인 반송합니다 다시는 하지 않을 것 시신한 방송으로 인해서 시적자 반송합니다 시적자 반송합니다 여러분 맨날 실망만 해서 YC 온라인 4주만에 와서 복귀해서 했는데 반송합니다 다시는 실망에 정신 팔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YC 온라인 한 번만 봐주십시오 1시 40분 정도 시작한 것 같아요 YC 온라인 오늘 둘리 빵구기 미션 미션 도전을 했는데 여러분 날씨도 너무 덥고 4주만에 하려니깐 다 까먹었어요 연습하고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수보호창으로 2시간 이상 찰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끊고 다시 둘리 빵구기 미션 재도전 리벤지 2차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첫 여름 시즌 여름 첫 시즌 여름 첫 시즌 보내고 있는데 너무 덥습니다 미션은 못했어요 중간중간 쉬고 공죽고 카메라 세팅하고 중간에 또 로카가 하나가 안 돼가지고 진짜 압급시야 이만큼 1mm 짜리가 하나 들어갔었는데 그게 안찍혔어요 너무 아까워 그래도 YC 온라인 구독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YC 온라인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YC 온라인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 아 딱 덥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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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